안녕하세요. 코리안 친구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로 물건 사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. 레슨 1. 물건 사기 저는 사과를 사고 싶어요. I want you to buy some apple.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. 어서 오세요. 무엇이 필요하세요? 사과 얼마예요? 한바구니에 만 원입니다. 맛있어요?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네요. 얼마나 드릴까요? 사과 한바구니 주세요.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. 이거면 충분해요. 만 원입니다. 네. 여기 만 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대화하기 A. 점원 B. 고객 어서 오세요. 무엇이 필요하세요? 어서 오세요. 무엇이 필요하세요? 사과 얼마예요? 사과 얼마예요? 사과 얼마예요? 한바구니에 만 원입니다. 한바구니에 만 원입니다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당 1장 한번 드셔보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네요. 정말 맛있네요. 얼마나 드릴까요? 사과 한바구니 주세요.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. 이거면 충분해요. 아니요. 이거면 충분해요. 만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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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만원 있습니다. 네. 여기 만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이제 대화에서 배운 단어를 공부해 볼까요? 필수 단어 essential words 무엇 필요하다 사과 얼마 정말 맛있다 감사합니다. 드리다 주다 한바구니 충분하다 여기 만원 있습니다. 다음 다음 또 오세요 연습하기 롤플레이 롤플레이 시간입니다. 고객 부분을 대신 말해 주세요. 어서 오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한바구니 한바구니에 만원 입니다.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. 얼마나 드릴까요?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필요한 거 있으세요? 만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